사지 말고 입양하자 틀린 말이라는 분이 유기견의 근본적인 원인을 운운하시는 게 상당히 이질감이 드네요. 생명 자체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생명경식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행위라는 걸 아신다면 이런 말씀을 쉽게 못하실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질감이 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글을 보면 상당히 이질감이 들어요. 이 사람은 과연 세뇌를 당하는 사람인가 세뇌를 씻기는 사람인가 정말 한 번이라도 사설보소나 시보소에 봉사활동을 가본 사람인가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진짜 유기견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저희가 이질감이 듭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고 생명을 경시해버리고 유기견을 입양했다고 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똑같은 겁니다. 생명은 품종견이든 믹스견이든 똑같은 거고요. 입양을 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가족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멍멍이 삼촌입니다. 김희철님 유기견 발언 논란에 댓글 다신 분이 계세요. 요로롱님이란 분께서 댓글 다셨는데요. 제가 쓴 글에 답글을 다신 거예요. 제가 남긴 댓글에 답글을 다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요로롱님께서는 유기견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폐샵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2021년도 동물자유연대가 유기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보고서가 제 손에 있거든요. 여기에 봐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유실 유기를 기록한 견종은 믹스견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종들은 증감이 없고 계속 유기 유실되는 건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202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믹스견들은 그 유기견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돈으로 쉽게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유기도 쉬워진다고 하셨는데 물론 폐샵을 이용하는 모든 예비 보호자가 이런 마음은 아닐 테지만 반려동물을 쉽게 데려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유기견 문제를 악화시키는 겁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자 틀린 말이라는 분이 유기견의 근본적인 원인을 운운하시는 게 상당히 이질감이 드네요. 생명 자체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생명 경식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행위라는 걸 아신다면 이런 말씀을 쉽게 못하실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질감이 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글을 보면 상당히 이질감이 들어요. 이 사람은 과연 세뇌를 당하는 사람인가 세뇌를 씻기는 사람인가 정말 한 번이라도 사설보호소나 시보호소에 봉사활동을 가본 사람인가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진짜 유기견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저희가 이질감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1,500만, 2천만 반려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반려견이라고 합니까? 돈을 주고 입양을 했다고 해서 로롱님 표현에 의하면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생명을 경시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1,500만, 2천만 반려인들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겁니까? 제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신중하게 입양을 하시고요.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10년 이상을 함께해야 되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을 함께해야 되는 반려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가족들끼리 상의를 하고 그렇게 입양을 하세요. 그렇게 입양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입양 전에 입양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기견들도 품종견들은 입양이 잘 갑니다. 그런데 믹스견들이 입양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걔들조차 입양이 되는 애들도 재파양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양률을 줄이기 위해서 입양자 교육이 필요하고 또 재활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현실인데 현실을 즉시하지 못하고 패샵이 원인이다.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생명을 쉽게 버린다. 이게 전혀 현실을 즉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제 주변에 많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반려견 커뮤니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회원들 중에서요. 많은 품종견을 키우고 있지만 지금 유기견 문제가 심각하니까 요즘에는 둘째를 유기견들을 많이 입양해서 키우세요. 품종견이 아닌 잡종견들. 어미가 밖에서 새끼 낳아서 들어와서 손도 안 퇴본 애들. 사람 손길만 봐도 기피하고 긴장해버리고 몸이 굳어버린 애들. 그런 애들 입양해서 키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고 생명을 경시해버리고 유기견을 입양했다고 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똑같은 겁니다. 생명은 품종견이든 믹스견이든 똑같은 거고요. 입양을 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가족을 드리는 거잖아요. 품종견이 됐든 유기견이 됐든 가족을 드리는 건 똑같은 거라고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고요. 이래서 저희가 한국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냐면요. 시골에 기촌하는 분들이 기농하는 분들이 꿈이 대형견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골에서 개를 풀어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줄을 풀어버립니다. 개 자유롭게 뛰어다니라고요. 심지어는 도시에서도 개가 발정이 오면 암컷을 풀어버려요. 밖에 가서 교배 한번 하고 오라고요. 또 수컷들도요. 앵앵거리고 울어버리면 아이고 이놈이 발정이 오는갑다. 나가서 몸 풀고 오라고 풀어버리게 돼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냐면요. 시골에 기촌하시는 분들이 시골마다 이장이 있고 동네마다 동장이 있잖아요. 기촌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요. 그럼 이장님이 직접 전화하려고 직접 방문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거든요. 전입신고 당시에 반려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을 하고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많은 부분 발생 원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촌을 했다가 도시로 다시 나가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시골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생각 같지가 않거든요. 그럼 나가실 때 어떻게 해요? 도시로 이사를 가버리니까 진돗개 같은 풍산개 같은 또 진돗개 풍산개 미스견들 키우던 애들 데리고 가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냥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아버리면 밖에서 그 애들이 자라버리면 들깨 무리가 됩니다. 들깨 무리가 집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시간이 채 1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동물 등록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과도기에 있는 시기에 유기를 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풀어줘버리는 거죠. 그냥 시골에서. 나가라 그냥. 그러면서 지금 유기연수가 확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품종년도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가요. 두세 배가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그 기간이 벌써 몇 년 지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또 대대적으로 10월 말까지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니까 또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믹스견들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한 겁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말이 저보고 틀렸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애견샵에서 입양을 하든 보호소 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하든 품종견을 입양하든 믹스견을 입양을 하든 입양하는 마음은 우리 반려동물이잖아요. 반려견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시는데요. 그 마음이 똑같아야 버리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유기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애초당시부터 생명을 경시해서 버려버린다. 동물자유연대가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다 버려버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패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나라 언론이 그리고 많은 SNS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니까 세뇌를 당한 건지 아니면 사실을 알고도 남을 세뇌시키고 선동하기 위해서 이런 댓글을 다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희가 이질감을 느끼고 정말 사설보호소나 시보호센터에 하분도 가보지 않은 분이구나 아니면 알고도 이렇게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이런 댓글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나 하고 저희가 사실 많은 이질감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단체들에서도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지 말고 입양하자가 아니고 애교 샵에서 입양을 하든 사설보호소에서 입양하든 그 입양하는 마음은 같아야 되고요. 가족을 드리는 거잖아요. 입양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초보 엄마가 아니고 초보 엄마라도 준비된 엄마가 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 원인이 시골계에요 시골계. 돌아다니는 개들, 반견들 떠돌이 개들, 유기된 개들, 방치된 개들이거든요. 품종견들은 또 동물등록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버려진 애들 보면 칩이 안 박힌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왜 칩을 다 삽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떠돌이 개들 경우에는 또 방치견들, 반견들 경우에는 중성화가 꼭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개체를 줄이기 위해서 기촌을 하면 전입신고 당시에 의무적으로 이장님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확인하고 동물등록이 되는지 확인하고 꼭 동물보호법을 2시간 정도 강의를 들어야지 많이 기촌을 할 수 있게 바꾼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의 상당수가 제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